아이유 내 맘이 보여서 내 맘이 보여서 내 맘이 보여서 내 내 맘이 보여서 굉장히 의미있는 수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진다면 자 그러면 자 우리 다같이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? 내 맘이 보여서 아이유 찰떡 내 맘이 보여서 내 진심이 능 이준 하이 이번엔 와이유 음 한번 э 아이유 예 아니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수 아이유 이번에는 가수 아이유 우리 저희는 가수 아이디어로 같은 작사와 아이오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이오씨는 독범에서 뿐만 아니라 작사분께로 환영합니다 아이오씨는 독범에서 뿐만 아니라 작사분께로 환영합니다 내 진심이 느껴진다 나의 곁에 그대의 영원토록 아 극도 의미 있는 사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adviser 자기 자신은 좋은 시간 아이오씨는